한국 수출입은행은 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, 미래차 등 핵심 전략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,000억억 원을 출자했다고 밝혔습니다. 최종적인 펀드 규모는 5,0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. 특히 4개 핵심 전략산업의 전후방 기업까지 투자 대상으로 삼아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다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. 이번 출자 사업은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적인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와 별도로 수호는 올해 상반기 중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ESG 분야 투자를 위해 1,000억억 원의 규모를 추가로 출자할 예정입니다.